하아... 음... 아니 신남 씨에서 한 병 모르면 간첩인지. 만 원짜리 이렇게 툭 하나 던져주면은 반성고도 그냥 써준다니까. 형 유성파야지. 으악! 거기 넘버 투. 서덜옥 씨? 스토리 좋던데. 사무장 출신의 징계 변호사? 기분도 안 없죠? 처음부터. 이쪽엔. 불도 들여놓지 말았으면 있어. 공범을 만들겠습니다. 형 우리 지옥가겠지?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수술. 우리 돈으로 16조의 규모로. 이 일 끝나면 대점 좀 넘어가 봐줘요. 싫은데. 보너스요.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. 중요한 건 힘이지. 한동소랑 서덜옥이 왜 붙었는지는 계속 봐봐. 너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민신 아니면 송장.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. 두고보세요. 누가 죽고. 누가 사는지.